제발 치아보험 가입할 때 신중해서 가입하세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그렇게 쉽게 안나와요 쉽게 안나온다구요 굿모닝 보호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방 보호방하면 치아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입된 그 금액대로 임플란트 시에 200만원 150만원 크라운 시에 50만원 40만원 정해진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큰 오산이란 겁니다 물론 한두 군데 정도는 보험회사 가입을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조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정말 잘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M사나 또한 H 손해보험 쪽 몇 군데에서는 치아보험 청구하면 내가 5년이나 10년 동안 병원에 안 갔다 할지라도 무조건 100%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멍멍 말도 안내 소위를 떠든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고객들은요 내가 20년 전에 크라운 해가지고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병원 안 간 내용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고요 예전에 치료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금 못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치아보험은요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엘사생명을 필두로 일단은 공통적인 약관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치료했던 단수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장이 안된다고 나와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K02, K04, K05, 이 020405 혹은 S코드죠 상해 코드 그래서 충치나 치수염 잇몸 질환으로 인한 교체나 복구 수리는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물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연구치를 발치하고 다 갔기 때문에 연구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못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치료받았던 내용들로 인해서 임플란트나 크라운했는데 보험금을 못 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 동안 치과를 안 갔어요 근데 발치된 게 몇 가지가 있네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아 이 발치한 거 있기 때문에 보험금 못 줍니다 아 여보세요 저는 5년 10년 동안 병원에 안 갔는데 혹은 나는 예전에 2, 30년 전에 발치한 거예요 이거는 임플란트 안 했고요 근데 왜 보험금 못 주나요?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발치가 했다는 내용들을 너네가 찾아와 그럼 내가 보험금을 줄게 이렇게 협상하니 협상을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죠 당신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줍니다 보상을 못 받는 손에는 보험회사가 찾는 건데 왜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을 주세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증거자료를 왜 고객이 찾아야 되는지 이거는 앞뒤가 많지 않고 서로 역할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치한 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발치를 5년이나 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서 발치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집이나 뭐 쉽다가 그냥 빠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지사항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발치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들이 고지사항이지 몇십 년 전에 혹은 집에서 자연 발치된 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정말로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저 보험학이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치아보험은 저한테 가입하셔도 감사하지만 저 말고도 홈쇼핑이나 다른 지인석회사한테 가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상품은 어떤 판매처에서 가입을 한 해에 따라 틀리니까요 근데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험 가입 이후에 사후 보상관리나 보험금 청구 혹은 보험회사가 안 주려는 꼼수에 대해서 대처 방안 그리고 보험금을 안 주려는 회사들을 피해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 시에 여러 가지 사유를 저 보험학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린 거고요 특히 치아보험은 가입은 중요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 때 잘 받을 수 있는 회사 잘 받을 수 있는 채널로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저 보험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험금 요즘에 못 주는 사례 그리고 회사가 값지라는 사례들은 많이 올려둘 테니까 절대 불이익 받으시 마시고요 계약자가 자동이체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 고객자에서도 소중한 돈이에요 보험회사는 매월 따박따박 보험금을 받으면서 왜 보험금 청구할 때는 계약자를 피곤하게 하고 어떻게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학 우리 계약자, 피보험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총대를 매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랑 어떤 특정회사가 요즘에 보험금 안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으셔라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 보험학 꼭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학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